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마이스 개체 플랫폼 이벤터스의 이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이벤터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희가 어떻게 웨비나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직접 온라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온라인 행사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벤터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이벤터스는 행사의 IT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행사의 IT를 활용하여 저희는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저희는 이 과정들을 원스톱으로 행사 신청해서 결제, 관리, 그리고 행사 당일날 일어나는 다양한 소통 솔루션 그리고 참가자분들이 활동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로 제공해 드리고 사후 관리를 도와드리는 CRM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저희 이벤터스 이용자분들은 20%가량의 참가자 증대 효과와 30%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서 저희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12,000개 이상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MAU도 월 기준으로 20만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 열심히 확장하던 저희가 웨비나를 런칭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입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때까지는 아직 오프라인 행사가 중지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때는 호스트분들과 참가자분들에게 각각 코로나 대비에서 대비 예방 수칙을 공유해 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고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들을 모두 진행하니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게 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됐고 향후에 기약 없이 미뤄지는 행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행사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던 저희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보이시다시피 월변 술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때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저희가 최대 8분의 1토마까지 나가지고 저희는 정말 큰 생존의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호스트들을 만나고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에 대한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게 있는데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이는 것만 어려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그 수요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웹플러스 세미나 웹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런칭에 앞서서 저희는 기존에 서비스 하셨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 라이브들도 테스트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OBS나 VMIX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좀 더 원활한 행사가 가능했기에 일반 호스트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중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은 1대다 미팅은 괜찮았지만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형식에는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줌 서비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호스트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 해보면서 저희는 니치마켓이 존대한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결정했고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여서 온라인 행사는 이벤터스를 OKR로 삼아서 이제 저희 전사 역량을 웨비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10일 후인 3월 12일 저희 이벤터스 웨비나 서비스 베타 버전을 런칭하게 되었고 저희 웨비나 서비스는 기존에 저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공해드렸던 참가자 모집 플랫폼 그리고 40여 가지의 다양한 현장 소통 플랫폼과 결합하여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벤터스 웨비나는 기존 웨스 화상 솔루션보다 일대다 행사에 최적화되어 가지고 호스트가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쉽게 웨비나 운영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소셜라이브나 화상웨이 솔루션보다 더 간편하게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40여 가지 소통 솔루션이 그대로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함으로써 그냥 강의만 하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닌 정말 다양한 소통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사전 등록, 결제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폐쇄형 형세로 진행이 가능해서 유료 행사 혹은 사내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 자체가 참가자 모집 플랫폼도 제공해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행사가 처음이고 모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홍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3월 17일부터 저희가 이벤터스 웨비나를 정직으로 런칭하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좌측 상단에 촬영하면 중앙에 발표장표, 우측에 이벤터스 기능들로 구성된 웨비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는 개발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을 해봐야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매주 1회 자체 웨비나 콘텐츠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서로 다른 주제로 다양한 웨비나 행사들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서 얻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겪게 된 어려움들 그리고 서비스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매주 개최를 할 때마다 새로운 개선사항을 얻고 그 점들을 서비스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웨비나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더 많은 니즈들이 왔는데요. 그 니즈들은 더 전문화된 웨비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안정성 그리고 고화질 송출 그리고 같은 계정으로 하나의 디바이스로만 접속 가능하게 중복 시청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 기능도 매우 필요했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강연이 진행되는 다중 세션 기능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부스트와 같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셨던 프로세스들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자 하시는 니즈도 많았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웨비나 부가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웨비나 부가 서비스는 이제 1080p, 즉 FHD 화질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전문 촬영팀이 필요한 행사에는 촬영팀을 파견 나가고 기존에 촬영팀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래하던 촬영팀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 운영하고 또 대간이나 구인같이 행사 진행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제휴업체들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처음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저희가 직접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라이블리 2020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6월 9일 개최를 목표로 연사들을 섭의하고 관련 기능들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출석체크, 랜선 네트워킹, 부스 투어 같은 기능들이 이때 모두 개발되게 되었고 지금도 1대1 화상 미팅, 부스 투어 했을 때 부스 담당자와 부스 참여자들이 1대1로 화상 미팅을 하거나 랜선 네트워킹에서 1대1로 원하는 분들과 1대1 화상 미팅을 하는 기능들도 현재 개발 중이어서 4.4분기에 오픈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바탕으로 저희가 월별 술 매출이 바닥을 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7월 매출도 지금은 이제 6월 매출을 이미 넘어서서 계속 빠르게 제2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행사 수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에서 웨비나 행사 전부터 행사 중, 행사 후까지 이제 원우터브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었다면 지금은 웨비나가 포함되어서 이제 행사 전과 행사 중, 행사 후에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됐고요. 더해서 온라인으로 실제로 진행했던 행사들의 정보를 그대로 VOD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지금은 사사분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다리셨을 팁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6월까지 400회 이상의 웨비나 행사를 진행했고 7월까지 포함하면 600회 정도의 웨비나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제 이용하기 쉽게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필수 체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행사도 사전 리허설은 필수예요. 보통 이제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실 때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내가 신경 쓸 게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현장에 가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라든가 사선 실수 같은 거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대처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이 행사와 접하는 건 이 모니터 화면뿐입니다. 거기 모니터 화면에서 일어나는 호스트분이 당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 장표가 끊긴다거나 음성이 끊긴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참가자들이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확실한 리허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인데요. 와이파이보다는 유선 넷을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리고 일단 권장드리는 업로드 속도는 40에서 100메가인데 일단 15메가 정도 수준에서도 원활히 진행은 되지만 네트워크의 특성상 가능한 한 40메가 이상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송출 전후에 확실히 송출이 종료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 방송사고가 있었듯이 아무래도 이제 송출 종료된지 알고 사담을 나누시거나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던 정보가 공유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송출이 확실히 종료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웨비나를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호스트분께서 아니 연사분께서 현장의 참여자분들이랑 마주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감지가 편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 행사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사분 앞에 그 모니터나 프롬프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실제로 참가자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타이머나 아니면은 연자분에게 바로바로 알림을 할 수 있는 메모장 같은 걸 띄워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같은 거 섭외하실 때도 온라인 행사다 보니까 큰 장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10인 이하의 회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인보다는 좀 더 큰 회실을 섭외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잡히는 조명 그리고 주변 소음들도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연사분께서 이제 스트라이프 옷 같은 걸 입는 경우에는 카메라에 따라서 좀 약간 흔들려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것도 형식이나 비율을 통일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주 다양한 행사들을 계약해면서 느낀 건데 업무 향상을 위한 지식형 콘텐츠는 오후 2시 업무와 무관한 지식형, 액티비티형 콘텐츠는 오후 8시에 진행하시는 게 각각 다른 시간대에 진행하시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이제 신청자 수다, 참가자 수가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와 관련 있는 거는 한 2시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없으면은 이제 퇴근 후에 8시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가자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장에 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잊지 않는데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터스 자체에서도 하루 전날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호트 분께서 1시간 정도 전에는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보내주시는 게 좀 더 이제 삼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행사가 아무래도 집중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안내 멘트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 행사, 저희가 촬영팀이 나가는 웨비나 부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시는 요청상이 많으신데 근데 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약간 더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셨던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뭐 300명이 들어왔던 행사를 30명이 한다고 10분의 1로 축소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실제로 품이 드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고 거기다가 온라인이 오히려 더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쓰게 많아진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 송출 경험이 많은 촬영 스트리밍 팀을 섭외하시길 좀 바라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셨던 팀들도 온라인에 대한 경험은 좀 없애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음성 싱크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에 송출이 좀 잘못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걱정해서 그대로 진행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몇 번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웨비나 송출 경험이 많은 팀을 최대한 섭외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장비, 특히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장비를 쓰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음향팀이 현장에 가서 처음 보는 장비를 운영하기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현장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그 음향 장비를 바로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당일날 운영해 줄 수 있는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넷 말씀드렸는데 유선넷이 깔려 있지 않아도 1일짜리를 통신사에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1일짜리가 요금이 제가 한 10만원 정도 수준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안정적인 유선넷 확보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화질로 송출하다 보니까 참가자 모바일 데이터가 한 2시간 기준으로 한 2, 3기가 종일행사는 한 15기가 정도가 소모가 돼요. 굉장히 큰 용량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데에서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걸로 잡으시면 아예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끊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시청해달라고 미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송출 영상 구성에서 보시면 일단 실시간 스트리밍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사전에 영상을 촬영하셔서 중간중간 섞어서 도중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구조니까 꼭 실시간 스트리밍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촬영팀이 나가게 되면은 바로바로 뭐 연사분 화면 그 다음에 발표장표 구성을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꾸거나 그런 것들도 모두 현장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것들은 큐시트에 사전에 어떤 장면 어떤 순간에 어떤 구성으로 해달라고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하기 훨씬 쉬워지니까 이 부분은 미리 작성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동일하게 시작 전에 사전 영상이나 연사관 발표 전에 연사 소개 장표나 영상 준비해 주시면 훨씬 전문적인 행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사분 발표 장표에 PPT 같은 경우에 플레이 되는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연사분이 발표 조중에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 같은 걸 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전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40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행사 성격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딱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해 주시는 게 참가자분들이 더 쉽고 원활하게 행사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작정 많은 기능들을 선택해서 운영하시기보다는 정말 핵심이 되는 소통 기능들 핵심이 되는 필요 기능들만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다른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 시간이나 저희 이벤트에서 문의 주시면은 처음 개최하시는 온라인 행사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